열심히 하고 상대 쿨기 웬만큼 보는데도 힘드네 그쵸 가봅시다 도법이니까 법사 나오자마자 나오기 전에 죽은 거 같은데 안썼어요? 시돌 시돌은 못 지웠어? 여기 올 거야? 따라오는 거 괴정 붙여놨고 어 걸렸다 괴정 다 걸렸어 저 기습 나 변 저 죽어요 살렸어 지우고 있어 저 억열이에요 괜찮아 괜찮아 어깨를 따라가도 돼 발 묶었고 폭도 던졌고 됐고 잡았다 법사 짤 또 잡혀졌고 실드 나 지워요 괜찮아요 양변 저예요 이거 저 죽어요 이거 잠잠 야 이거 나 못 푸는데 숨어있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살렸어 올라왔어 얘가 죽어있는데? 그 대장이 죽었지만 그러네 씨앗이었네 이거 얘네 점수 높은 애들인데 이 보니까 오케이 해제 리스 오케이 들어갔고 대전 붙여요 딜 들어가요 잘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올 때 됐는데 도적이 어 못 찾았다 도적이 나올 때가 됐는데 오케이 실드 지워요 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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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생존 켰어요 오케이 이거 풀었어 사냥 피 사냥 지망적경 교란 가 야 야 이거 어깨 대정 딜로 죽어 대정 딜로도 죽어요 안녕 잘가고 그러게요 아 아 간장하겠네 진짜 지금 좀 따라잡고 여기 있어야겠다 여기 있어야겠다 이쯤에 있어야지 어 넘어갔다 넘어갔다 이제 올 거예요 오케이 나 절 들어왔어 나와 이제 유성 유성 안 맞고 킬 들어갔고 쟤 붙여놨어요 대장 대장 붙여놨어 해제 전지 시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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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웠어요? 이씨 뭐여 양변 짤 양변 이거 안 풀 거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어야 돼 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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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나 여기 따라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어 버스한테 지금 붙여놨거든 잡았지 나이스 천천히 힐 받고 가지 나갔죠 아 이게 내가 암 신기하네 2대2 예술사가 이제 멸종인가 안하나 뭐 다 필요 없어 우린 여기서 그냥 대기 타면 돼 칩이 안에서 따뜻하게 계셔 나왔어요 양변 양변 이거 맞았고 바로 안 털었네 양변 양변 괜찮아 내가 빠졌어 이거 그냥 놔둬요 어차피 바로 안 털었어 저까지 괜찮아 이거 짧은 거 오케이 이감 걸어놨고 전투 걸어놨으니까 절은 안 나가야겠지 용순 기습 급장 풀었어 오케이 살았어 양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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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을 해 높은 onom 괜찮아요 계속 자 양변 해제해제해제해제해제 안 돼요 해제 안됐어요 지금 끝까지 들어온 오케이 괜찮아 해제 용수 용수 양변 들어왔다 이거 나 풀로 들어왔다 나이스 같이 녹여봐요 나이스 저 비슷 도적할때 딜중 다 맞고 도적 딜중 도적 딜중 아 잘쏘왔다 나이스 아 근데 이게 진짜 재밌네 도법전 진짜 재밌네 아니 근데 좀 우리가 아 아 아 아